주인정 씨 나 복사 좀 네 주인정 씨 R&D실 가서 식재료 구매 리스트 좀 가지고 와요 네 꼬마 너 뭐야? 여기서 뭐해? 나 꼬마 아니라 주보연이거든요 뭐야? 그래 주보연 꼬마 너 여기 어떻게 들어왔어? 보호자 아니 엄마는? 우리 엄마 이름은요? 엄마 엄마 보현아 보현아 엄마 회사는 어떻게 왔어? 혼자 왔어? 아니 이모랑 왔어 이모랑? 집에 데려다 줄게 가위로 왜요? rors